사위는 어떠실 것 같아요? 아 이렇게 말 많은 사람? 가끔 잔소리도 하시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나이가 많이 70, 80이 넘어갔을 경우에 사위가 이렇게 말이 많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놀아줘요 그리고 왜냐면 그 또래들은 또 세상을 다 떨었어요 그리고 또래들은 또 다 아파 근데 이렇게 막 잔소리 해주고 그러면은 굉장히 뭐 고마울 것 같기도 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모임에 이렇게 어른들이 있는 모임에 가면 네 처음에는 좀 버릇없다 뭐 주책맞다 그런데 좀 지나면 주변에 나이 드신 분들하고 얘기는 잘하고 있죠 네 아마 그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될 거는 너 아마 대우가 될 거에요 같이 놀고요 저도 네 그럼 장모님한테도 뭔가 답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요? 네 이번에는 좀 달달하게 아 달달하게? 네 네 장모님 언제 그렇게 녹화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장모님 너무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네 어 지금처럼 늘 그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고요 가끔 제가 찾아뵐 때 좀 음식 싱겁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학생 때 놀러 갔을 때처럼 음식상을 좀 반찬 가짓수 좀 늘려주시고요 네 그래 주시면은 좀 더 잘 먹겠습니다 가짓수가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또 조만간 뵙겠습니다 그래요? 달달하게 해드리면요 달달하네요 장모님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좀 다음에 제가 좀 맛있는 거 사가지고 고기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이거든요 반찬 가짓수가 많이 줄었어요 정말 많이 줄었어요 정말로 네 이러고 가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거리 붙잡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장모님께서 뭐가 줄었는데 뭐 이러면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가짓수가 반이아로 줄었어요? 아 정말 진심으로 네 하고 싶은 얘기 하대네요 근데 그 죄송합니다 혈액형이 어떻게 됐습니까? 저는 B형이요 아 그래요? 피가 딱딱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 세상에 똑같은 시대에 태어나도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마 충분히 공감하시면서 오늘 누가 마지막에 살아남는지 보고 싶습니다 누가 더 여자들부터 많은 박수를 받는지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말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알겠는데요 하하하하하하 지금 굉장히 불리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번 밀어붙여가지고 사람들 역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? 현재까지는 불리하죠 지금 다 살짝 나쁜 남자이신데 네 묘하게 이쪽은 이렇게 설득력이 있으셔가지고 계속 그냥 나쁜 남자 그냥 나쁜 남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근데 그 병원에 오신 환자들한테도 이렇게 할 말을 다 아신다면서요 그렇죠 할 얘기를 다 해줘야 환자가 병이 낫죠 아하 아하 예를 들면 기관지가 나쁜 사람이 담배를 계속 피고 있다 아하 그러면 이제 어떡하겠어요 담배를 끊지 않으면 당신 병이 나을 수 없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하다 보면 담배 피는 사람한테 담배 끊으라는 얘기가 얼마나 신경질적인 얘기예요 듣기 싫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사는 분명히 주제시켜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를 줘야 돼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대개 우리나라 사람들 목욕할 때 때수근 갖고 밀잖아요 때수근 갖고 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때수근 쓰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는 때수근 안 쓴대 그럼 뭘로 밀어요 그러면 샤워 타월로 문지르고 있대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그래요? 네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손으로만 씻어야 돼요 이렇게? 네 손으로만 세수하듯이 그리고 아토피 있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서 30분씩 있는 것도 굉장히 해로워요 그리고 사우나 가면 안 돼요 이런 걸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듣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다 잘못된 거니까 자기도 싫죠 싫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마는 지가 아니라 이러면 짜증나요 듣는 사람은 짜증나죠 근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바뀌면 병이 좋아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친절하기가 힘들어요 싫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친절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말이야 하라는 건 없으면 다 하지마라 그래 그렇죠 물론 웃으면서 담배는 끊으셔야 되고요 목욕할 때 절대 떼서 쓰면 안 되고요 이러면 좋겠죠 상대방이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알아들어줄 수 있으면 근데 환자들은 그런 얘기를 그냥 웃으면 웃고 들어가요 웃고 그냥 귓등으로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되려면 나는 좀 딱딱하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의사와 환자 관계가 평등해져야 되는 건 인간적으로 평등해져야 되지만 질병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의사는 지시하는 사람이 영어로 오다라고 그러잖아요 약을 언제 먹어라 어떻게 발라라 주사 어떻게 맞아라 이거는 오다예요 그러려면 그 관계는 절대로 평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환자들한테도 늘 하는 얘기가 그냥 웃으면서 아 그러셨어요 라는 의사는 좋은 의사는 아니다 당신한테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고 시키는 의사가 좋은 의사지 그냥 말만 들어주는 의사는 그거는 아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